내가 찾는 변기솔이 없네 이중 변기솔이 있다고 했는데 주랑 이거 어때? 망했다 이제 스케치북 살 거야 스케치북이랑 변기솔 어서가자 어서가자 가자 저기 엄마 접선하기로 했어 엄마 저기 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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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저기 왜 서로 못 알아봐 재롱아 저기 엄마 있잖아 저기 왜 서로 못 알아보는 거야 우리 앞에 있었는데 왜 못 알아봐 재롱아 재롱이도 못 알아보고 왜 아니 서로 못 알아봐 다른 사람은 다 아는 척하는데 맛있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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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귀엽냐 재롱이가 얼굴만 보고있으면 시간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아 맛있잖아 갖다 주자 재은이 생각해도 재롱이를 진짜 열심히 찍고 있다 부지런히 왜냐면은 걔 입장에서는 일주일이 삭제된 거잖아 속상하잖아 그래? 안와봐 뭔가 평상시가 다르다는 걸 알아서 안가나봐 짠나가 어떡하냐 짠나가 뽀뽀를 안해주니까 뽀뽀를 안해주니까 짠나가 아니야? 야 그래도 10년 동안 산 정이 있는데 뽀뽀 좀 안해준다고 그렇게 그러지마 되게 맛있다 당도가 적절하다 엄마랑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거는 짠나줄 딸기 라떼야 너가 갖다 줄래? 표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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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휴 에휴 애기 세수 좀 시키라 아니 엄마 여기 뭐야? 여기 재롱아 엄마한테 이쪽 얼굴 보여줘봐 여기 밭풀이 달려있어 응 그치? 응 맞아요 재윤이가 보면 기겁할 거야 애 세수 좀 시키고 얼굴 좀 빗어가지고 데리고 나가지 꼬질꼬질한 상태로 데리고 나갔다고 뭐라 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일단 데리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애 바람이라도 쐬는 게 더 중요하잖아 맞아 나는 세수하고 머리 찍히는데 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돼 아이고 신났어 아 기분이 너무 잘 물 줄게 물 마셔 아이고 손발 얼굴 딱 요렇게만 씻을게요 알겠죠? 요거 줄게 가자 그거 들고 와 앉아 앉아서 기다려 아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아 이게 아 여기로 뜯어 아 이게 어렵더라니까 아 알았어 잠깐만 절아 기다려야지 기다려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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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Memo 자 exceptional 어휴 아이고 우스 육악 아유 미안하게 아휴 야 그걸 한입에 삼켰어 누나 다 줬달 그 씹어먹는 거 삼켜 먹은 건 너 잘못이야 맞을 즐거움을 많이 못 느꼈으니까